하이, 히어. 이렇게 바닷속에서도 쓰레기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지원 씨. 물, 물 미워. 근데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다. 보십시오. 태양 쓰레기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입니다. 오빠, 그만 좀 웃으셔야 될 것 같아요, 진짜. 그쵸, 언니? 오빠 소문 다 난 거 아세요? 무슨 소문? 오빠가 언니 너무 싫어해서 언니 고생하는 거 직관하러 여기 온 걸로 소문 다 났어요. 근데 언니, 아무리 찾아도 여버릇이 없어요. 언니가 가져온 것도 비 때문에 다 젖었고. 언니 감기 걸리면 어떡하죠? 나는 괜찮아, 유한 씨. 그럼 저는 짐 싣고 있을게요. 두 분은 이따가 나오세요. 빨리 먹어. 빨리 먹어. 어서. 세컷 비웃어놓고 이제 와서 이런다고. 그럼. 내가 여기까지 너 따라와서 너 좋아하는 티 팍 팍 내면 안 그래도 불안해 보이는 이 커리어에 굉장한 도움이 됐겠다, 그치? 빨리 먹어, 진짜 감기 걸리기 전에. 끝나고 내 차 타고 갈 거지? 몰라. 모르긴 뭘 몰라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어요. 조심히 들어오게요. 유연아, 회사에서 봐. 네. 자, 이거 입고 있어. 이걸? 어, 춥잖아. 갈아입고 있어. 나 뭐 좀 찾을게. 프라이데이.